네, 오늘은 제가 이 악어대 어, 이게 뭐지? 파라... 파랄루프...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. 파라스루프스! 아니, 파라스루플루! 댓글로 알려주세요! 를 해볼 건데요. 이 파랄루프프스는 벽이 길고 소리를 빽! 지렸대요. 그리고 이 악어는 이빨 깨물기가 엄청 많이 했어야 돼요. 과연 이 대결이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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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대결 말한 거 아니거든. 알겠어요. 다시 할게요. 악어 깨물기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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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개물기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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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짦! 짠! 짠! 콜리개물기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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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개물기! 어억억억억억억억억억억억억여불기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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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erican habIi heißt vix out!Catissa Swiss. ẫ 인 realles kwaaa!' 나는 카라사우룰루프스! 마이를 없앟워버리겠다! する짠! haaa.... 같은 소리 하고 Earn? 악어, 뺄지버기, 꼬리치기, 앞발로 달랑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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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소.